사비딱 놀랍지 않은 사실 싸일은 죽어서 비탄을 받은게 아니다 아니? 뒤져본다 여기만 넘어가면 오예 허! 아이! 무검이 낫..나요 아개가 낫..나요 오.. 떡 유입 건무 내장에 채 아 엘리트 잡을만한데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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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 포션 건물 옳지 시체 폭발 비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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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사슴속에 연막탄을 품고 사는 것 힘들겠는데 사슴속에 연막탄을 품고 사는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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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갈판도라 오잇 잘 나오긴 했는데 잘 나오긴 했는데 못 이길거 같은데 딸팽이 만나기 성공 아니다 아직 못만났네 생각해보니까 만날수없어 만나고 싶은데 지금 달팽이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고운피부가 다 무너진다구요 야레야레 못말리네 사엘씨 대신 못말리는 아가씨 그거 번담으로 찍은거 있던데 이것이 K컨텐츠인가 두렵군 한성플라스크 한펄 버리고 시체 폭발만 쓸까 이 벨트가있으면 포션을 더 많이 들고다닐수있어 뭐? 대박 이야아 영영영 오졌다 사일런트 생목으로 이정도 샤우팅을 맥뱃 어쩔 수 없는 기체가 터집니다. 마물 마물 아니 전략 하나 줘봐 나 에너지 없어 압도도 괜찮으니까 줘봐 압도적인 힘으로 아 음 넘었다 요정 오 만사 아니 설략가 없으면 말짱 꽝인데 집중 오우예 요바 아 요정? 그런 녀석도 있었지 퀴사마 전략가 주면 아니다 그 집중 주면 알만할거같은데 과상에서 방어도를 얻는다 아니 아니 연금 벗고싶은데 연금 벗으면 안되겠지 아 연금 정답이다 연금술사 낙박기 아저씨 낙박기 아저씨 나왔다 오답이다 오답이다 연금술사 오답이다 다음 기회 에어컨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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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냥 아듭받다 먹을까? 빡치잖아. 볶음이. 도갈광기. 에너지 없는데.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. 아 달빼기. 아 달빼기. 아 달빼기. 와 괜찮은 전략으로 카드를 두 장이나 보존할 수 있잖아. 역시. 괜찮은 전략은 최고야. 아 달빼기. 아 달빼기. Julius. 아 달빼기. 아 달빼기. 아 달빼기. 아ész. 아 달빼기. 아 이거 잡을만한데 덤베 인마 뭐 줄래 그래서 체력 깎이는거는 너무 별로네 양로 양로 체력 18로 탈패기 잡으라고 체력 18로 탈패기 잡으라고 체력이 없어집니다 체력이 없어집니다 체력이 없어집니다 얘도 아 이거 달팽이 뭘로 잡냐 달팽이 쓰레기 도움이 안 돼요 달팽이 만나기 성공 달팽이 만나기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도 내 부랭이로, 안도다 부랭이로. 달팽이 찌르는 골이 우습구만. 예에에에엑. 죽어버리렴. 저백투성이 설치. 0 곱하기 3. 너무 무섭다. 됐어. 이거 왜, 아, 광기구나. 광, 광. 펄친 줄 알았네. 아이씨. 창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체력 18. 비힘성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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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움 안하도 안 되는 게트롤 파워카드 0 꼽혀 있어 아직 엑스4가 남았건을 아 레비아웃을 넘겼어 일단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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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핸드가 좋지 않네. 다 타박았으면 이긴 것 같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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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